자 다시 화보도 해보도록 하자 파로님 어서오세요 음.. 저기 아마 다 탔을거야 툭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단지 조금만 태우려고 했는데 지들이 막 옮겨다니면서 붙인거야 이거 하나 더 살아남았네 자 잘 커라 똥도 주스러 가야되는데 애씨 석탄 사줄게 석탄 많이 구했네요 이 나비들도 음식재료로 쓸 수 있는건데 자 이렇게 하고 나비 하나에 꼬래 야채 고기 야 이거는 다 상하고 있네 지금 어떡하지 다 상하고 있네 다 상하고 있네 부어 고고고고 계란후라이 나온다 어 일단은 약간 살짝 루시 작은 고기가 어디있나 아 이거 벌써 빨간색이야 미치겠다 너무 빨리 상한다 저거 야 이거 빨리 구워 구워 그냥 다 구워 그냥 다 구워 어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먹고 여기다가 돌이 부족하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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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나 더 만들 수 있지? 좋아 손 4개면은 괜찮아 넣어놓고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4개 계란후라이 4개 넣으면 뭐 나와? 계란후라이 하나 넣고 계란후라이 3개 여보구 아 이상한거 나왔다 실패했단 소리네 어.. 뭐.. 뭐 이것도 나오고 밑에 올라왔네 저것도 이것도 나오고 자 계란 2개 뭐 대충 넣어봐 오 나뭇가지가 없던 어 나뭇가지가 없던 영…. 어 영…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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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3개 계란 3개 꿀 1개 아이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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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게 왜 들어가있어? 아 이거 연료로 쓰라고 넣어놓지? 이거 다 넣어놓고 아 이것도 망했네 음 자 얘네들 좀 죽일까? 돼지들아 이거 뭐야 이것도 아 이것도 뭐야? 아아 가지가지한다 진짜 이리와봐 이리와봐 변해라 야 쟤네 꽃 먹은거 아냐 그? 야 꽃 안먹었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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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 지금 방어구가 없기때문에 한대만 주면 아주 죽어 아주 바보되는거에요 그리고 야 이것도 죽여 꽃이 여기 나타났어 어이구 죽이고 야 니네 지금 시간이 없거든? 이거 빨리 먹어 다 상할려그래 니네가 야채 먹으면 똥산다고 했었는데 아 빨리 빨리 편해 야야야 야 뭐해 이거 okokokoke 어어어 오오오오 buyers 야야야야 아 가복지 없으니까 불안하다 불안해 넣어놓고 먹고 아 뭐 유통기간이 확 줄었는데 음 음 똥주스러워 가야되는데 용가도 죽고 저거는 나중에 한꺼만 따죠 음 음 이거 두개 하나 하나 이거 두개 하나 이거 두개 하나 하나 이거 에너지가 없고 이게 에너지가 많이 차거든요 아 아 어 어 뭐해? 벌, 벌꿀다로 가자 오오옿 스읍 그거라도 쓸걸 야 오지마바 고마워 집에가 집에가 이게 이것도 80프로 줄여두거든 아아 가 임마 집에 오지마 좋아좋아좋아 오지마오지마 피해피해피해피해 벌 벌꿀도 내가 키우는건데 벌꿀도 목숨벌고 따야돼 목숨벌고 어 벌을 하나 더 만들까 저거를 하나 더 만들자 하나 더 만들자 이게 하나 더 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야 거기서 하나 네마리 있으면 되니까 일로와 덴벼 보시리 야 야 덴벼 보시리 아 두마리있지 저거 자리만 찾고있는 벽 자리만 찾고있는 벽 두마리 이러면 판자 하나랑 벌집이 판자 두개 필요하네 다 다 다 다 다 다 아무랄 여기서 대부분 확실히 모자가 좋긴 좋다 가방이랑 같이 하면은 어째 그.. 방어구를 하나도 안 입은거하고 입은거하고 완전 틀리기 때문에 내가 또 오네 하운드 괜찮아 하운드쯤이야 뭐 이제 익숙해 이제 너무 익숙해 오 넌 말다 간다 이리 와봐 그.. 이빨 좀 줬을려나 이빨로 줘야지 트랩을 다 늘리는데 어 보석이다 아니 보석이 근데 얘네들은 파란보석같은거는 붉은보석은 많이 좋은데 나 그래서 붉은보석만 되게 많잖아 붉은보석을 다른색깔 보석으로 바꿀수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을텐데 붉은보석을 파란보석으로 근데 이것때문에 괴물고기가 많아져 쟤네들이 하도 쳐들어와가지고 됐나? 몇개냐? 3개? 4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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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? 5개? 3개? 4개? 5개? 4개? 5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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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? 2개? 5개? 2개? 3개? 6개? 3개? 4개? 다른거 맞잖아 어..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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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.. 화면이 삐뚤어졌었구나.. 아니..그 화면이 삐뚤어졌으면 말씀 좀 해 주지.. 아..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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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오케이 다 필요없고 똥주스러 가자 어? 여기 반딝뿌리가 있네? 똥똥똥 똥똥 얘들 야채 먹나? 고기는 안 먹을 것 같고 똥죽기가 힘들다 얘네도 발전기라는거죠? 오 발전기야 제기를 발전기야 발전기라는 똥죽기가 힘든데? 정돈 저기있다 아홉개 네네들은 발전기야 아니지? 저쪽만 발전기야 저기 똥똥똥똥똥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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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하나만 더 똥똥똥 하나만 저 위에도 가볼까? 똥죽 똥차서 산말리 네네들 번식기 아니지? 뻔시킹 번식일건 얘네들의 엉덩이가 빨가면은 번식일게 도망가지 엉덩이가 빨개져 엉덩이가 빨개져 아까.. 아까.. 오오.. 얘 발전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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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체스터 때리지마 너 아.. 똥죽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얘네들 뭐 먹으면 똥을 쓴다고 했는데 이 지푸라기 먹으면.. 지푸라기 먹으려나? 여기가 지푸라기니까 너 이거 먹냐? 까먹네 똥 오케이 똥주 썰어다니는.. 똥.. 똥퍼야 똥퍼 이 아레노는 없을걸? 아이고아이고 이리와 이 아레노는 다 토끼고일걸? 그치? 그치? 어우.. 왜이렇게 특조 맞나? 와.. 저것도 하나.. 저것도 때려 보셔야 되는데 그치? 넷퍼네터 근데 저거.. 막 너무 많이 냅두면 자.. 여왕가입이 될텐데 이렇게 놔놓고 돌이 모자라네 벌떼기가 모자라네 이게 벌떼기가 모자라네 잠깐만 열어볼게 똥이 좀 있지않았나? 똥 3개 플러스하면 22개 면 6,4,2개 면 아.. 안되네 내가 2개 농장 만들어야돼 4개 2개만 쟤네들 야채먹으면 그.. 똥을 싼다는 얘기가 있던데 야채를 먹여볼까? 쟤 돼지들 야 너.. 너 이거 먹으면 똥싸봐 똥싸 똥싼다 똥싼다 어 똥싸네 오.. 똥싸는구나 야채로 똥을 싸네 나아 으 음.. 하나 더 만들어야지 어 쟤 와 용가도 어? 씨앗이 어디다 진짜? 씨앗이 내려와 으흠 뭐해 일단 이거 넣어놓고 으흠 야 씨앗 냉장고를 따로 만들어야 겠네 씨앗 냉장고를 따로 만들어야 겠네 뭐 일단은 일단 가져가고요 냉장고를 따로 만들자 어쩌다 어케bout 자 이게 됐어 됐어 됐다고 일단 용과 8개 씨앗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겠어 냉장고를 기어 하나에 나무 하나 금두개 금두개 나무 하나 나무 하나 시앗 냉장고를 시앗 냉장고를 어 잠깐만 야 이거 위치 잘 손정하자 야 이거 위치 이거 위치 여기도 할 수 있겠다 여기도 하면 여기도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걸 씨앗 냉장고로 쓰고 여기다가 드래곤파이 여기다가 드래곤파이 이렇게 하면 드래곤파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 잠깐만 좋아 음 드래곤파이가 뭐가 좋지? 다른 것도 다 호박 호박도 여기도 가지... 가지도 가지? 당근 당근이 있어야 된대 당근 응 맥까지는 어서 오세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에요 얘네들 야채먹으면 planning 야야야 어고 하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악 야야야 왜왜왜왜왜왜왜 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야 아이씨 오오오 후 truck 후 후 후 후 나 다 부숴어 그리고 똥산다 이거 어떻게 이거 수리 못하나? 어쩔 수 없이 저거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.. 그런 거 없지 돌 몇 개 없는데 나 동을 타ван 갔다가 음식 다 써가지고 나왔어요 동을 타ван 갔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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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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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셀브도 다 털리고 가벼지꺼가 도착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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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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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게... 멀게 너무 많은데? 아... 곡괭이 같은 거 이런 거 다... 다... 다 놓고 가죠? 이거 쓸 일... 쓴 일 없잖아? 거기서... 밑에서... 탐업... 탐업만 하고 오면은... 쓸 자리 없으니까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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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아... 이거... 저거 어차피... 안쓰는구나... 그럼 배낭을 못 가져가네... 생각해 보니까... 제가 막 그러면 헬벌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혹시나 모르니까 아 이것도 놓고 갈까 그냥? 지팡이 놓고 가죠 혹시나 모르긴 하지만 오케 이거 하나 더 가져가고 낮에 가죠 낮에 자 다시 다시 또 오죠 여기서 광상모 하나 쓰고 달려 당겨야지 탐험 목적이니까 잠시만요